올 시즌 4승을 기록한 임진희 프로입니다. 축하합니다. 올 시즌 4승, 4승왕에 오른 임진희 프로가 이렇게 위믹스 포인트 랭킹 1위가 됐습니다. 최초로 NFT로 상금이 시여되는 새로운 역사의 현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1위 시상금은 9만 위믹스, NFT로 임진희 프로에게 수여가 됐습니다. 잘 보이게 들어주시고요. 진영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9만 위믹스가 전달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가치로는 2억이 넘는 보너스예요. 이것이 최고의 하나를 보낸 선수에게 주어지는 연말 보너스 같은 느낌이 되겠습니다. 일단 시즌 내내 위믹스 포인트가 있지 않았습니다. 시즌 내내 합산한 글로벌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어요. 박지영 선수가 백하우트 방식으로 이효연 선수를 누르고 데일리 베스트가 됐습니다. 같은 5언더인데 나인더 송경으로는 같이 2언더예요. 마지막 6호를 하게 되면 박지영 선수가 3언더가 되면서 데일리 베스트가 됐죠. 그리고 데이 2 5언더파 67타를 기록한 이혜원 프로입니다. 축하합니다. 이혜원 선수의 우승자 시상이 이어집니다. 정말 마지막 날 멋진 경기를 펼친 이혜원 선수에게 큰 환호와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23 초대 챔피언 이혜원 선수입니다. 시상시대보다 멋지네요. 이렇게 이혜원의 시즌으로 2023 시즌이 마감이 됐습니다. 이혜원의 시즌으로 시작해서 이혜원으로 끝나는 것 같네요. 우선 올 시즌 마지막 이벤트 경기이다 보니까 캐디 오빠 대신 이렇게 친한 서현이랑 같이 시합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즐겁게 플레이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아요. 오늘 예원이가 너무 잘해줘서 사실 어제 조금 힘들었었는데 오늘 잘 이렇게 우승으로 마무리해서 너무 기쁜 것 같아요, 제가. 네, 저보다 라이를 더 잘 보는 것 같아서 좀 버디 퍼팅할 때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90점 주겠습니다. 올해 정말 만족스러운 한 해를 보냈는데 올 동계훈련도 제가 부족한 점을 보완을 많이 해서 내년에는 오늘보다 더 나은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았어. Q.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